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포지셔닝의 타입을 픽시드라고 하는 값을 줬을 때 어떻게 크기와 위치가 변경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예제를 보시면 예제 모양은 계속 똑같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 예제를 효과적으로 보기 위해서 제가 other2라고 하는 클래스를 추가했고요. 이 클래스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height 값을 1000픽셀을 줘서 이 문서가 스크롤보다 더 크도록 일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왜냐하면 스크롤이 필요하거든요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me라고 하는 클래스명을 가지고 있는 element에 포지션 값으로 픽시드라고 하는 포지션 값을 줬습니다. 픽스는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죠. 그렇게 해서 고정된 포지션 값을 줬을 때 어떻게 element가 위치나 크기가 지정되는지 보시죠. 이 픽시드는 absolute랑 거의 비슷합니다. 절대값이랑 거의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 이 위치가 완전히 고정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스크롤을 해도 이 me element의 위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 element의 left 값을 제가 0을 주면 이것의 위치가 어디로 가는지 보시죠. 자, 런을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왼쪽으로 탁 달라붙었죠. 그리고 탑을 하고 런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위로 달라붙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스크롤을 해도 이 element의 위치는 바뀌지 않고 element의 위치는 문서의 시작점, 원점에 해당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것이죠.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픽시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위치가 고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absolute2처럼 이 부모 엘리먼트의 부피가 부모 엘리먼트의 부피를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과 이 엘리먼트 자체도 부모 엘리먼트의 위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. 그리고 이 엘리먼트를 이런 형식의 이 포지션 타입을 쓰는 경우는 어떤 스크롤과는 상관없이 어떤 UI가 동일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경우에 이런 포지션 타입을 사용하면 되겠죠.